자 여러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85페이지 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겠는데 이 85페이지를 보면 용도적 지정해가 나오죠. 이 파트는 원칙과 외해의 해가 나오는데 특히 외해가 아주 중요하고 그 내용이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86페이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혁 그 다음에 오른쪽에 87페이지 니은 있죠. 여기까지 꼭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리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까지는 중요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말했다 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본 시험에서 자 거기 보시면 85페이지 다시 오셔서 용도적을 봅시다. 85페이지에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 도시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었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증적이 있었죠.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무계획주를 합니까? 계획주를 합니까? 계획주를 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도시군관리기라 했잖아요. 그쵸?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결정하여서 고시해가지고 증하지 않습니까? 이때 입안할 때는 입안 절차가 있고 결정할 때는 결정 절차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정할 때하고 입안할 때는 나름대로 절차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입안할 때에는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그 안에 만들어가지고 두 개 이상의 일관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사전 공고하고 열람을 14회 이상 시켜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입안하고 입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라고 할 때도 미리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도 하고 또 도시견의 심의도 걸친다 이런 거 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고시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절차,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에 입안하고 절차, 그리고 결정 절차를 꼭 걸쳐야 되냐. 아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칙은 이렇게 도시군관리계를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고시해서 지정하는데 그런데 외해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를 특별한 외해 해가지고 특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특별한 외해가 있다. 이런 외해가 중요한 것이죠. 법에서는 이런 외해가. 그래 이 외해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용도적 지정은 도시군관로 입안 및 결정을 통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 틀리죠. 반드시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라. 외해가 있으니까 반드시는 틀리는 것이죠. 그 외해를 같이 보면서 또 생각해 봅시다. 85피로 가셔서 바로 원칙 읽어보시고 2번 지정특례 특례를 보겠는데요. 1.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적 지정 동그라미 기업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적과 같은 경우 넘어가 봅시다. 86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가번 이 가번은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놔요.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놨어요. 가번 가번하고 니은을 묶어서 비교 박스 밑에 니은이 있죠. 그래서 가번하고 박스 밑에 니은을 잘 비교해 주세요. 비교 그 특례로서 가장 먼저 나온 게 그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공유수면 뭐냐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는 사유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 이렇게 욕지가 있다. 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사 개인이 소유한다 사유 이거 안되고 공유로 되어 있어요. 바다를 공유수면 합니다. 바다 이제 쓰지 맙시다. 법에서 약속합니다. 공유수면 하면 뭐다구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다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 가를 볼까요? 박스 안에 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하는데 같이 보죠. 공유수면은 매립 목적이 바다를 매립한다 이거죠. 매립 목적이 그 매립 부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으면 거기다 체크해요. 같으면 그 말이 핵심 용어입니다.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으면 그 다음에 밑줄 거예요. 도시 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없이 그 말이죠. 도시 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말이다. 체크하고 그 매립 중공구역은 그 매립의 중공인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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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시고 중공인관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때 지정된 것을 본다. 그것도 체크해요. 그때 지정은 이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써놔요. 지정할 때 정자 보이죠. 결정할 때 정자 보이죠. 그래서 지정했다. 같은 말로 결정이라고 써놔요. 결정. 그래 지정으로 된 걸로 간주됩니다. 거기에 뭣뭣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정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으로 본다. 여기다가 딱 줄 것이고 이걸 같은 말로 뭣뭣으로 간주된다. 뭣뭣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간주 의제된다. 뭣뭣으로 본다. 이 말은 이 말로 같은 말이다. 법령용어로서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뭣뭣으로 본다. 뭣뭣으로 간주된다. 뭣뭣으로 의제된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래 이거하고 이거 헷갈려서 뭣뭣으로 추정된다. 뭣뭣으로 추정된다.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르다. 뭣뭣으로 본다. 뭣뭣으로 간주된다. 뭣뭣으로 의제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세 가지는 이거 알아주시고 이때 지정된 걸로만 봅니다. 그래서 지정 똥 남겨 놓고 지정은 결정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걸 지정된 걸로만 간주하니까 별도로 고우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고우신을 그래서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밑에 그 말 나와있죠. 이 경우 이렇게 지정된 걸로 간주된 경우 마지막에 고우신을 해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체크. 이 경우 고우신을 해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체크. 관계 특강 특특시장수는 그 사실 지정된 사실을 무엇을 해야 된다. 고우신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별도로 고우신을 해주기 위해서 밑에 디귿 있잖아요. 디귿 밑에 디귿 해서 디귿 해서 이렇게 이제 금방 그 고우신을 해야 한다. 거기다가 체크. 이렇게 화살표 내요. 고우신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디귿을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공효수면 관리 및 매립안한 법률에 따른 공효수면 매립의 중공가를 하면 중공급사를 하면 바로 그 지척시 그 지역을 관한 특강 특특시장수한테 통보해주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통보를 받아서 아까 위에 가번 그 관계 특강 특특시장수 그 사실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정리할 것은 가번이에요. 가번 가범만 정확하게 받으세요. 바로 공효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우는 용도적과 같다. 같다 그 말 중에 같으면 이 도시쿤갈계 이반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 중공급은 그 중공인갈로부터 이와 이웃하우는 용도적으로 무엇을 된 걸 본다? 지정된 걸 본다. 지정고시 된 걸 본다. 그럼 틀려요. 지정된 걸 본다. 이때 별도로 무엇을 꼭 해주라? 고시는 해주려야 된다. 누가? 관계 특강 특특시장수 이렇게 좀 봐두세요. 그러한 데 반해서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또 다르죠. 공효수면 매립의 목적이 그 매립고액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다른 경우 체크해요. 다른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그 매립고액이 둘리사항은 용도적에 걸치했거나 이웃하우는 경우 그래서 다른 경우 하나 둘리사항은 용도적에 걸치했다. 둘 두 개의 사항은 용도적과 이웃하우었다. 셋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그 매립고액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절차 다 걸쳐야 돼요. 이 절차 이 절차를 다 걸쳐서 도시군관로 결정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원칙들을 이렇게 싹 걸쳐서 해야 되냐. 다른 경우 그 매립고액이 두 개의 사항은 용도적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고액이 둘 사항은 용도적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 세 가지죠. 그럴 때는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고액에 속할 용도적의 지정은 뭘로 결정해서 해줘야 돼요. 도시군관로 결정해서 결정하려면 이 절차를 다 걸쳐야 되는 것이죠. 다 걸쳐서 해줘라.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어떨 때냐. 같을 때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을 때만 바로 특례가 인정되어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중공인과만 따르면 매립구역은 매립중공인과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도시역은 도시역인데요. 이 도시역의 일부가 지금 여기는 공업적이다라고 지정이 되어있다. 공업적이 여기는 또 주거적이다라고 지정되어있어요. 주거적이 여기는 상업적이다라고 지정되어있어요. 여기는 녹적이다라고 지정되어있다고 가정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농림적이라 가정합시다. 여기는 관리적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직이라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공유숨입니다. 이때 이 도시적이라고 하는 공업적 근처에 여기 바다를 매립해요. 공유숨을 매립하는데 공유숨을 매립합니다. 매립하는데 매일 목적이 다 매립해서 여기다가 시화공단 시화공단을 건설하자 산업단위로 조성하자 이거죠. 이렇게 시화공단을 건설하자 해서 매립했어. 매립 목적이 뭡니까? 공단 넣으려고 산업공단 넣으려고 공장 건설하려고 이렇게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공유숨을 매립하는데 매립의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공업적과 같다. 그러면 다 매립해. 매립하고 나서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사용할 때 공유숨을 관리 및 매립한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자한테 가서 공사 끝났으니까 사용하도록 중공 인가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해요. 그러면 인가 신청 받아서 검사해. 검사해서 합격했다. 인가를 내주세요. 중공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장소는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죠. 그리고 공유숨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 군관리기 이반 및 결정절차 없이 바로 중공 인가가 오늘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매립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공업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정된 걸로 간주되니까 별도로 무엇을 해야 된다? 고시 고시 고시를 별도로 하고요. 지정까지만 간주해요. 지정까지. 이때 이 중공검사를 내렸던 관객 행정기관 이런 상황은 이 지역을 관악하고 있는 시와 지구를 관악하고 있는 그쪽 안산시장한테 바로 통보를 해줘요. 바로 그럼 통보하면 안산시장이 여기는 바로 공업적으로 지정되었다. 중간에 떨어졌다라고 고시를 해줘요. 고시 고시가 있는 날에 이 공유수명의 매립구역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로 간주된 걸로 간주된 게 아니라 뭔만 떨어지면 중공인감만 떨어지면 그날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공업적으로 지정된 관주에 대해서 이것은 공업적이 되는 겁니다. 공업적. 그리고 별도로 고시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농림적 근처인데요. 여기 역시 공단을 만들려고 이것 다 매립구역을 설정해서 매립했어요. 이 공단 세우려고 말이죠.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연시장 매립했어요. 이때 매립했다면 매립목적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또 공유수명을 매립했는데요. 이 공업적하고 농림적이 이렇게 양다를 쳐서 매립하게 되었어요. 매립했다면 이때 이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의 걸치고 이웃하고 있죠. 그랬을든 다 매립하고 나서 이 매립구역이 설거할 용도적을 공업적으로 하고 싶다. 공업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수명 다 매립공사 끝나고 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그 용도적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적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절차 다 걸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떨 때 공유수명의 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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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이 다르다. 공유수명의 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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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용도적이 걸치고 이웃하고 있다. 매립하고 나서 그 매립공사 속할 용도적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이 파트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8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8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 나오고요. 오른쪽 페이지 니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트가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자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정특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다른 법률이란 말 나온대요. 다른 법률 항선 박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항만법이 보이죠. 어천호항법 산업입주임이 결한 법률이 보이죠. 택지발촉지법 전원개발촉지법 그리고 오른쪽에 니은 볼까요. 니은을 보면 바로 농지법이 보고요. 또 산지관람법 보이죠. 이런 것들을 다른 법률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법률. 자 그래 다시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이런 법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법이 있었죠. 그 법에 따라 어떤 장소가 딱 지정되어 이 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장소가 지정될 때 이거 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이네들이 하는데요. 그네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장소를 지정할 때 남도 그 법에서 정한 절차 다 걸쳤습니다. 그걸 지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땅 땅 땅 어떤 지역이다 지구다 단지다 뭐 이렇게 어떻든 지구다 어떻든 단지다 어떻든 구역이다 이렇게 딱 지정우시하면요. 이렇게 지정우시했다. 그때 이때 지정했던 목적이 이거 하려고 했다 이거 이거 개발 개발하려고 했다면 이 아까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느 지역은 개발 용도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주된 목적이 도시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절차 걸쳐가지고 무슨 지구다 택지발지구다 국가산업단이다 도시천남산업단이다 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다면 그 장소는 개발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를 한 걸로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간주해버리자 여기에 이 절차 다 걸칠 필요 없다 이 절차 어차피 다른 법률에 따라 다 절차 걸쳐서 했으니까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구단지구역을 지정고시했으니까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이 국토개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적으로 국토개법을 하겠는데 이 국토개법이 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시호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도시호로 간주하여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자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법률에 따라 따당 따당 지정고시했는데 이걸 보존을 하려고 지정했다. 그러면 지정고시하자마자 자동적으로 그 장소는 보존용도체기라고 볼 수 있는 보존용도체기 뭐예요? 아까 했죠. 농림적 아니면 자연보존.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용도체기 지정했다면 그 장소는 보존용도체기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고 일정하게는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부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리자라는 특례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때 바로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떠하던 장소로 지정고시하면 개발 목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이런 절차 필요 없도록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장소가 다섯 개가 국토개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하나 또 별도로 있어요. 총 여섯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첫째 그 교재 보시면 86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2번 보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 보는 경우에서 다음 각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그런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그 지정고시된 지역은 2법 2법이 국토개법이에요. 국토개법들은 무슨적으로 결정고시까지 간주하냐 바로 도시적이다. 도시적이다. 네모 결정고시 딱 줄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까지 간주해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까지 간주합니다. 어떤 장소로 딱 지정고시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바로 이 두더지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두더지가 어때요.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딱 때렸다. 그러면 두더지가 가만히 있던가요. 즉각 딱딱딱하고 올라왔던가요. 딱딱딱하고 바로 올라와죠. 즉각 그러듯이 여기에다가 다른 판매로 이 망치로 딱 여기는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주기다라고 딱 정고시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기다라고 즉각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즉각 도시로 돼요. 도시로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동화에요. 자동화 그런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법에 따른 항만법에 따른 항만법에 따른 항만법에 따른 항만법으로 지정고시했는데 그 구역이 도시에게 인협한 공유섬에 따른다 했다. 도시에게 인협한 공유섬에 따른다 했다. 그 장소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해요. 이렇게 욕지가 있다. 욕지 안에 이미 도시역이 지정이 돼 있다. 옆에 여기다 평택항마을 건설하자 평택항마을 건설하자 항만법에 따른 여기는 항만법이다. 라고 딱 증오시했어요. 근데 이 항만법은 도시역에 인협해 있는 공유섬이죠. 근데 만약 여기가 관리적이라 합시다. 관리적에 근처했다. 무슨 항마이다. 광양항마이다. 항만법을 증오시했다. 해서 이 적은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마음국에 불과해요. 무슨 적에 연접한 공유섬이다. 항마음국이다. 라고 증오시할 때만 물동량도 많고 이용자 많으니까 신속한 항마음을 건설해 나가도록 허용하고자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냐.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섬이다. 이게 중요해요. 항만법에 따라한 항마음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섬이면 땅 하자마자 도시역으로 결정고시 간주 또 어천 어항법에 따라한 어항국으로서 역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섬이면 할 때도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 했는지 이걸 약조로 국일도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런데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바로 네 가지 종류이죠 거기에 나와있는 교재에 나와있는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준하여 개발을 하자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주은산업단지도 있는데요 이 주은산업단지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감지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다 농공단이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도시첨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 이걸 국익도산 이렇게 함계하세요 국익도산이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도시로 결정고시가 감지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국토가 있다 국토가 있는데 여기가 관리적이다 그랬을 때 이 관리적도 오늘 이 국가산업단지다 라고 지정고시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 관리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도시역 여기다 일반산업단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도시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땅에다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관리적이 아니라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농공단지다 라고 지정고시했다 농공단지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이건 관리적이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여기다가 주은산업단지다 라고 지정고시했습니다 주은산업단지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냥 관리적이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중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세 가지만 도시로 결정실을 간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도시인 이 땅에다가 도시가 아닌 땅에다가 택지발지구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은 그 용도지구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시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여기다 전원개발 사업기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도 도시로 결정고시가 힘들었는데요 다만 이 도시역이 아닌 관리적 같은 땅에다가 변전설비 설치하겠다 소홍전설비 설치하겠다 수력발전 설치하겠다 이런 걸 지정했다면 이 지역은 용도지표는 없어 그냥 관리적 관리적 관리적이지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또 소홍전 변전설비안을 설치하게 한 전원개발 사업기다 사업기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실을 간주하지 않고요 그에 바로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기이다 그 예정기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은 도시역으로 결정실을 간주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시개발법상 비도시가 있다 도시발국이다 라고 증시하면 그 비도시인 땅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결정실을 간주해요 다만 비도시에게 칠학주가 증대했는데 칠학주가 있다 도시발국이다 라고 증하면 그 땅은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밑에 써놨죠 밑에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증리하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경우가 일단 다섯 개가 있고 도시역법 하나가 있는데요 다섯 개를 기합시다 1번 항만고일 때 항 도시역할 때 도 공유심할 때 해서 공 동그라미시에요 항도공 2번 어항고일 때 어 도시역할 때 도 공유심할 때 공유심할 때 공유심해서 어도공 3번 국가할 때 구 일반할 때 일 도시할 때 도 해서 국일도 산업단체할 때 산에서 국일도산 4번은 택지발 그 다음에 택지 5번은 전원 이 지역은 수송변은 제외한다 이거 기하하시고 수렵반천 수 송전을 때 송 변이요일 때 변이요일 때 수송변은 제외한 이렇게 기하십시오 그리고 심화학습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잘 받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가 딱 증오시였는데 그 장소가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오시가 간주된 지역이 있다 항도공 오도공 구길도산 다만 농공단지체 주원산업단체 그 다음에 택지발 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과 개의전구역 다만 수송변체 이렇게 받으시고 도시랄법상 도시발굴 지정오시했다 다만 실업주로 지정된 곳에 도시발굴 지정오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로 결정실을 간주하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이 오른쪽 87패 보면 니은이 있을 겁니다 니은을 같이 볼까요 니은을 보면 자 다른 법률이 농지법하고 산지법이 나오죠 이렇게 전국토가 있는데 도시적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이 있다 자연은 보직이 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은 보직이 있다 이 때 이 관리적이 있다 말입니다 관리적이 있다 라고 관리적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농지를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오늘부로 여기다가 농업 농지능 이다 농업 농지능 이다 라고 딱 지은 것 이 하면 이 땅은자 관리적이 아니라 보전성에 센 농림적으로 바로 바뀝니다 반드시 어디다 해야 되냐 관리적이 있다 해야 돼요 관리적이 농지법상 농업 지능 지정 고시 지역은 이제 관리적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관중돼서 농림이 되게 해요 어디다 해야 되냐 관리적이 있다 해야 돼요 자 또 관리적이 있는 산에다가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다가 산지 관리법상 보전산지 라고 딱 칭고시 관리적이 있는 산림에다가 보전산지 라고 딱 칭고시 하면 이 땅은자 관리적이 아니라 이 보전산지 라고 하는 것은 산지 관리법상 산림청장이 지정해서 고시해요 고시할 때 이게 농림적 근처에 있다 그러면 농림적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고 이게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에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구분해서 고시하게 돼요 그때 구분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약 농림적이다라고 고시했다면 이 땅은 농림적으로 결정고시가 안 되고요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잘 암기를 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기억할 때 말입니다 자 거기 같이 체크할까요 관리적에서 할 때 관했다 세모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력에 할 때 농업진흥력에 줄 것이요 농했다 세모 그 지역은 그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이 법은 국토개법입니다 농림적으로 그때 줄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고시 된 걸 본다 그때 줄 거예요 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바로 이렇게 함께 하세요 관리적 할 때 관 농업진흥제 농 농림적으로 할 때 농 마지막에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 두 번째 관리적을 산림적으로 할 때 관했다 내모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종고시 된다고 할 때 보존연했다 줄 것이고 보호했다 내모 그 고시에서 구분음법에 따라 이 법은 국토개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농림적이다 줄 것이고 농협했다 내모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을 할 때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밑줄 것이고 자의했다 내모 마지막 결정고시 다시 한 번 줄 그래서 이것을 암기할 때 관 보 농 자 내모 왜 내모예요 네 개 나왔으니까 내모 세 개 나왔으니까 세모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 보, 농, 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달달달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 표협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도 틀린다 꼭 기억하세요 관리적 안에 산림 중 산지 관리법상 고전 산지로 지종 고시된 적은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조로 결정고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건 어디서 해야 한다고 관리적에서 해야 돼요 관리적 관리적이 아니라 무슨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도시의 녹색이다 그러면 그건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관리적 할 때 할 때만 적용된다 관리적 안 했다 해야 된다 관리적 안 했다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아까 이 땅이 원래 관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택지 개발 청심을 따라 택지 개발 지구다 라고 증오시했어요 택지 개발 지구다 라고 증오시하면 이 땅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안 되니까 도시적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어 택지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지구를 해지했다 역시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점단산업단지 마찬가지예요 이걸 딱 해놓고 도시으로 딱 바뀌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사업도 하지 않고 해지를 해버렸다 그러면 종전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이 택지 개발 지구를 지향하기 이전은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사업인 택지 개발 사업을 다 끝냈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점단산업단지 사업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난다면 이 단지 해제가 되죠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되었다면 이 지구단지 지정하기 이전은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아요 도시로 확정되죠 사업이 끝났다면 이걸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네요 그게 리을입니다 리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